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야 근데 지금 내일 또 2회차까지 숙제 보내고 하면 다른 공부 할 시간 있니? 어? 너네? 다른 공부는 하는 거야? 해 안 해? 어?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은 영어도 안 나오고 다른 공부도 다 안 나와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 어? 일단 오늘 선생님이 그 18지문 정도 이제 3시간 동안 18지문 총 6지문 하고 10분 쉬고 6지문 하고 10분 쉬고 6지문 해서 끝내버릴 거거든? 끝내버릴 건데 어? 다 하지 못하고 일단 내용 집어주고 그 다음에 니네가 어법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 그 좀 니네가 헷갈릴만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저기 저기 옆 강의실 가서 선생님 그 칼이랑 분필 두 개 좀 가져와 분필 두 개 좀 가져와 칠판에 칼? 칼도 가져와야 돼 아 아 아 어떻게 하냐 그런데 야 나 진짜 감이 안 잡히네 진짜 아직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하냐 다른 거 하면 오시면 뭐 다른 거 하면 아예 못한 사람 손 들어봐 또 영어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겠지 설마 새끼들 무슨 야 그러면 선생님 언제까지 숙제 보내라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니네 재량에 맡겨 니들이 알아서 할래? 손 들어봐 그냥 선생님 알아서 저희가 그냥 지금 다른 거 하면 왜냐하면 또 선생님이 지금 금토에 3회차 테스트 보러 와야 돼 근데 그냥 선생님 제가 시험 전날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번 주 금토에 아 진짜 이게 계속 할 아니 여러분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손 들어봐 그냥 솔직하게 그냥 대화야 너무 부족해 그러면은 지금 영어 지금 하는 이런 아니 나머지는 그러면은 아니 다시 손 들어봐 선생님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손 들어봐 그럼 나머지는 뭐야? 지금 중분하다 너네 둘은 뭐야 너네 둘은 뭐냐고 다른 과목도 하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안 해오는 거야? 괜찮은데 영어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다른 과목은 괜찮다고? 민균아 뭐가 부족해? 넌 충분하다면서 왜 손 든 거야 아까 근데? 충분하다면서 왜 손 든 거야? 뭐 한 게 낫다고? 그럼 모의고사 뒷부분 어떻게 하려고 못 해먹겠다 못 해먹겠어 여러분 진짜 이거를 어느 정도의 숙제량을 줘야 적당한 건지 뭘 뺐으면 좋겠어 워크북에 저기 다 설문조사 썼니? 네 어? 썼어? 뭘 빼면 좋겠는지? 뭘 빼면 좋겠어? 뭐 안 하고 싶어? 몇 번 해먹는데? 그럼 어떡해 시비 해 그냥 시합불비로 늦게 나올지 모르는 것 같아 어? 시합불비로 아니 내가 한두 번이면 그냥 지금만 이러면은 내가 말 안 하지 지금 여러분 일단 내가 다른 과목 7월 초부터 준비하라고 했잖아 아니 12월 12월 중순부터 그때 뭐 했어? 일단 그게 첫 번째야 너무 안일하다니까 항상 닥쳐야 해 닥쳐야 감을 못 잡겠네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할래? 이번 주 금토에 와가지고 3회차 테스트 와서 마무리할 사람 손들어 봐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현준 언제 올 거야? 언제? 토요일 몇 시? 어? 아침 몇 시였어요? 토요일? 네 토요일 10시 토요일 10시였어? 응 10시? 그때 와가지고 3회차 테스트 이거? 어 지금 한 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민서 언제? 3회차 테스트 마무리하고 3회차 테스트 마무리하고 그러면 영빈이랑 민균 내가 검사 안 한다? 어? 어? 지금 벌다 그만하니까 오늘 검사 안 해 네가 해가지고 보내 그럼 오늘 10시에 끝나 수업이 그거 오늘 밤까지 해서 찍어서 보내든지 알겠어? 알겠어 쟤는 다 했어 얘네들은 금요일 나오는데 넌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중띠잖아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아니 다른 평범을 봐줘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남한테 이끌리지 말고 네가 네 상황을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야 이거야 응? 이렇게 그럼 언제까지? 금요일 금요일 금요일까지? 금요일날 몇 시? 네 금요일 금요일 12시? 3회차 테스트 마무리해 아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그럼 목요일은 2회차 테스트 마무리해야 되고 금요일은 3회차 테스트 마무리해야 되고 가능해? 그러면 2, 3회차 하면서 목금이 공부할 시간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좀 제발 여러분 야 니네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니네들한테 이건 뭘 맡길 수 있겠니? 어떤 기한은 정해져 있어 나한테 주어진 업무량은 이맛네 그거 어떻게 하려 거야? 그건 먼저 생각을 해서 매니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경영인데 니들의 경영 능력이야 이게 어떻게 맡길 거야? 어떻게 회사 들어가서 할래? 진짜로 아 진짜 선생님도 좀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너무 못 따라와 너무 너무 진짜 아무튼 물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력은 늘었는데 근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진짜로 자 일단 한번 보자 6치만 하고 좀 쉬고 6치만 하고 쉬고 6치만 하고 마무리한다 자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 봐봐 자 첫 번째 거의 소재는 미스 언더스탠딩 노란색 형광펜 이게 소재야 알겠지? 오해에 관한 이야기야 형광펜 다 꺼내 세 개 자 졸면 안 된다 자 첫 번째 미스 언더스탠딩 노란색 형광펜 자 오해에 관한 이야기 자 그 오해는 뭘로 풀리는 게 아니라 논쟁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거기 파란색 형광펜 simpatic desire부터 other person's view까지 파란색 형광펜 자 다른 사람의 관점을 보는 어떤 공감하는 욕구 자 그거에 의해서 끝난다 종결된다 이 얘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오해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 대한 공감이야 자 밑에서 그 위에 그 아래 있는 GM과 포드 예시는 니네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맞지? 자 밑에서 네 번째 쪽 오른쪽 봐봐 포드 car is a good and it is a fine company 파란색 형광펜 포드 차도 좋죠 거기 좋은 회사예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가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concentrate on the GM cars what he was selling 파란색 형광펜 자기가 팔고 있는 GM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됐죠? 자 이렇게 이 정도가 선생님 봤을 때 핵심이야 핵심 자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플해 주제 박아놓고 GM 포드 예시 하고 끝난 거야 됐죠? 자 이 정도로 하고 엎어 볼게 자 일단 2번 보세요 자 2번 이때 가줘 진줘야 그러니까 대시 되겠지 그렇지? 자 3번 보세요 자 3번에 목적 없지 자 바위 있으면 우리 자동사 다 모아놨지 얘들아 선생님 자동사 모아놓으라 그랬지 자 그래서 자동사가 우리가 모아놓은 자동사가 아니면 뒤에 바위 있으면 야 바위 동그라미 바위 있으면 무조건 수동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6번 보면은 희 앞에서 끊고 꾸며 자 명사 뒤에 주어동사가 관계대명사 목관대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자 목관대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자 그 솔드 오른쪽에 점 찍어봐 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워드 솔드라고 하면 문장이 완전해집니다 수동태가 되니까 그래서 셀링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8번 보면 here 도치라고 써놔 자 here이 나오면 주어동사가 도치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how가 되는 거지 자 how는 어떻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동사를 수일치라 how에 맞춰야 되니까 is가 정답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자 10번 보면 웨이스트 밑줄 시간 시간에다가 시간 써놓고 ing 자 이게 뭐냐면 spend 시간 ing 알아보라 알지? 그거의 일종이야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도 봐봐 there 도치라고 써놔 here 도치 there 도치 다 나왔어 그러니까 주어가 뒤쪽으로 넘어가 있다 그래서 room s was v 자 이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 line 노란색 형광펜 자 이 글은 거짓말에 대한 글이었어 봤지? 그 오른쪽 끝에 가보면 모럴리 우롱이라고 있어 빨간색 형광펜 자 이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나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서 그 아래 보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weakens the general practice of truth telling 빨간색 형광펜 진실 말하기의 관행을 약화시킨다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이 진실 말하기를 약화시킨다는 게 직접적인 피해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러니까 인디렉트 갔던 거 맞아? 맞지? 그 아래 아래 쪽에 보면 undermine your trust 빨간색 형광펜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짓말이 발각되게 되면은 진실을 약화시킵니다 알겠죠? 그 아래 아래 쪽 인디렉트 많다예요 적다예요 적다예요 많다야 적다야 많다야 적다야 be outrated by가 적다다 알겠어? 적다야 지금까지도 헷갈리고 있으래 중심 같은 놈들 진짜 이거 틀리고 오면은 진짜 내가 이거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얘가 능동이 되면은 앞뒤가 바뀌어요 수동이 나오면은 야 주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동이면 주어가 적다는 거고 능동이면 주어가 많다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이거를 막 아주 지랄을 해놓을 거라고 막 앞뒤 바꾸고 능동을 수동을 바꾸고 이걸 응용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응용할 수 있으려면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 보시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득이 많은 곳이야 자 그 아래 오른쪽에 a chance of living longer 파란색 형광펜 진짜 거짓말을 했더니 살 가능성이 늘어났지? 그치? 자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발각되면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이런 대조의 핵심을 가지고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if에다 접 접속사 자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은 무슨 문제? 무슨 문제? 태 문제 아니야 태 문제 근데 그 오른쪽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있다고? 없지? 자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pp 자동사는 이미 다 모아놨으니까 그치? 자 오케이 그래서 pp고 자 그 오른쪽에 4번의 위치 있지 3번인가? 3번의 위치 있지 자 여러분 위치가 언어폰 위치잖아 여러분 어폰 위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에 니네가 온 위치로 썼는데 그 온 위치를 틀렸다고 하지 않는다고 알겠어? 뭐만 알면 되냐면 위치가 왔어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S realize 거다 써 자동사 자동사 주어 자동사가 와서 완전하기 때문에 위치가 안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온 위치든 에디치든 어폰 위치든 이런 것까지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뭐 나오면 우리 맞추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4번 어디다 써? 가정법 미래 자 가정법이지 그러니까 I가 was가 아니라 war to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정법 과거만 많이 알지 사실 가정법 미래는 잘 몰라서 선생님 그때 좀 특정 지었어 war to는 가정법 미래야 그 오른쪽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이 앞에 있는 I war to는 if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아 if니까 가정법이었지 그러니까 war 이렇게 찍을 수 있지만 그 오른쪽 가보면 my line war 있지 이 war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가정법 미래야 라인이 단수잖아 근데 war을 썼지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래 얘는 낼만하지 왜 if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정법인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별표 주의 외우세요 가정법은 특히 또 나 많이 나오니까 자 됐죠? 12번 다시 한번 별표 하나 더 알겠지? be our weighted by를 틀리면 그냥 바로 퇴원해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틀리고 온다는 거는 더 이상 나한테 배워도 계속 틀린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한테 가는 게 나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14번 보세요 14번에 lying 자 그 라잉부터 그 아래 might 앞에 expectancy까지 대가로 이거 동명사 알겠죠? 자 동명사이기 때문에 라잉 되는 거 자 이 스펠링 잘 기억하라고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야 l y i n g 그치? 자 됐어 이 정도만 하시면 돼 자 다음 넘어가 자 첫 번째 줄에 physical movement 노란색 형광펜 자 일단 신체적인 운동에 관한 얘기야 자 근데 dispel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지 dispel이 뭡니까? 떨쳐내다 거기다 파란색 형광펜 dispel negative feelings 파란색 형광펜 자 일단 신체적인 움직임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병신들이 그 아래 stop stop wanting to stay actively 빨간색 형광펜 자 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활동적으로 유지하기를 원치 않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sleeping부터 go outside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거나 아니면 밖에 나갈 동기가 없잖아 그치? 밖을 안 나가 그쵸? 그 아래 보세요 compound man이 negative emotions 빨간색 형광펜 compound라는 단어가 원래 명사로 쓰면 복합물이지만 동사로 쓰면 악화시키다라고 했잖아 under mind이야 그래서 이 단어 반드시 알아 두라고 했잖아 부정적인 감정을 더 악화시킨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여기까지가 우울한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관행이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쭉쭉 간 거고 그 오른쪽에 exercise and movement 노란색 형광펜 자 운동과 움직임이 다시 나오지 자 그러면서 great way부터 오른쪽에 negative energies까지 파란색 형광펜 이게 뭐다? 부정적인 감정을 여기서는 get rid of 라는 단어를 썼어 그래서 선생님이 동반이어에 get rid of의 동이어를 다 써줬을 거야 remove 이런 것들 됐죠?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기 제거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바로 움직이는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exercise or clean 노란색 형광펜 자 운동이나 청소 같은 건 physical movement로 알아두셔야 돼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단어 deconstructing부터 emotions 파란색 형광펜 여러분 맨 위에는 dispel 가운데는 get rid of 맨 마지막은 deconstructing deconstructing 뜻이 뭐예요? deconstruct가 해체시키다 그렇지? 무너뜨리다 이 얘기 아니야 맞지? 야 construct가 뭐라 그랬어? 건설하다야 construct가 야 그래서 니네 길가다가 이런 거 못 봤니? under the construction 그게 뭐냐? 공사 중이란 뜻이야 under the construction 하면 공사를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 D니까 D가 다운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해체시키다 부정적인 감정을 다 해체시켰다 Dconstruct부터 emotions까지 자 됐어? 자 오케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병신같은 애들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이런 식의 신체적인 운동을 통해서 떨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법이 졸라 어려운 질문이야 자 2번 보세요 일단 feel ve 이 형식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티브는 리가 아니라 내가 티브가 나왔지 이거 다 써 sc 죽협보호라서 형용서 나온 거 보이지? 그 오른쪽이 졸라 어렵다 자 일단 3번에 포러스 2 있지 포러스 2 자 의미상주어 4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투 부정사야 무조건 자 근데 stop to want라고 하면은 원한다야 원하지 않는다야 stop to want면은 원한다야 원하기 위해서 멈춘 거니까 stop wanting 하면 원하겠다야 원하지 않겠다야 원하지 않겠다야 그냥 smoke를 보면 되잖아 stop to smoke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췄다 그러면 담배를 핀다는 거 안 핀다는 거야 핀다는 거잖아 stop smoking 하면 담배 피는 것을 멈춘다는 거잖아 이건 금연하겠다는 거야 피겠다는 거야 금연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걸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stop wanting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됐지 알고해 그 다음에 stay v2 이게 머무르다가 아니라 머무는 상태로 유지되다라 해서 내 이형식 상태 지속동사라고 하면서 소개했었어 그래서 active가 active를 네가 쓰면 안 됐던 거야 거기다 sc 이거 주격 부어 자 stay 이형식 잘 외워두시고 자동사는 모아두고 다 외우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found 있지 거 다 써 그 아래 7번 v5 아 그 왼쪽에 suffer 있지 자동사 목록에 두세요 suffer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이 안 되고 항상 suffering suffer from from하고 같이 와 항상 자동사라서 그 오른쪽에 found 보세요 vo 수동 자 오형식 수동이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 r이 있잖아 r found 그러면 ing 동그라미 왜 ing가 아니야? oc found는 목적어 다음에 분사를 자주 취해 형용사를 자주 취한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자리로 가면서 이거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형식으로서 명사 뒤에 목적격 부어자리 형용사를 많이 취하는데 형용사에 분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수동태가 돼서 이 새끼 앞으로 날아갔으니까 be found 하고 이 새끼가 남아서 여기 ing가 된 거야 너무 빠르니? 오형식 find 목적어 형용사 형용사 ing가 나왔는데 수동태 r found가 됐으니까 이 새끼는 없어지고 ing만 남은 거라고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지금 sleeping이 된 거야 그것도 ing 동그라미 oc 이게 이 표시가 이제 이해 돼? 수동태가 돼서 목적어는 사라지고 목적형 부어만 남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end 세모 having 이렇게 병렬이 된 거고 됩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봐봐 그 아래 보세요 10번 보세요 자 10번 보면은 투부정사 보여? 투부정사 보이면은 의미상 주어 for 알겠어? 5번은 5번은 사람의 성품이 나와야만 써 그런데 앞에 사람의 성품이 나온 게 아니라 greater way라고 해서 greater way라고 해서 사람의 성품과 관련 없는 게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전지사 for 자 다음 그 아래 위치 보세요 13번 자 봐봐 exercise or clean 그것도 자동사 exercise or clean을 자동사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위치가 틀린 건지 몰라 자동사라는 걸 알아야 뒷문장이 완전하구나 그래서 where이나 that이나 이니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동사는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목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where이나 that이나 이니치 셋 중에 하나 씁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또 보세요 내가 4 의미상조 보이지? 4 동그라미 자 4이 나왔으면 무조건 2야 무조건 2 그래서 왼쪽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요정도 여러분 15번에 2부정사 됩니까? 안됩니까? 되지? begin이니까 자 다음 가볼게 자 accumulate 지금 그 아래 보면 첫째 줄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 노란색 형광펜 자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작은 외관상으로 사소한 불균형이야 작고 사소한 외관상의 불균형 그게 왼쪽에 accumulate problems 빨간색 형광펜 문제를 축적시킨다 이 얘기지 그쵸? 자 문제를 축적시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사소한 불균형이 도미노에서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도미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작고 사소한 불균형이 도미노의 첫 번째가 돼서 도미노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문제가 축적된다는 거지 됐죠? 그 아래 보시면 another subtle imbalance 자 노란색 형광펜 또 다른 게 쓰러지잖아 그때 언어들 잘 보세요 알겠지? 자 다음 거 하나니까 언어들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게 쓰러지면서 그 오른쪽에 트리걸부터 several more까지 빨간색 형광펜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트리걸 트리걸 뜻이 뭡니까? 유발하다 그치 유발하다 또 다른 것을 유발한다 이 얘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심픔 빨간색 형광펜 결국 증상이 나타나지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를 가시면 돼 처음에 사소한 문제가 터져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미묘한 불균형이 또 다른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게 연쇄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증상이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도미노 비유 들어가면서 그 아래 아래줄 보면 the first one but the first one 있지 거기 10번 빨간색 형광펜 the first one 자 얘가 초점을 맞추는 건 첫 번째 도미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 그러면서 그 오른쪽도 봐봐 the initial problem부터 그 아래 appear ring까지 빨간색 형광펜 또 초기의 문제 이게 첫 번째라는 거야 첫 번째 알겠지? 이니셜이 first랑 똑같은 거잖아 첫 번째 문제는 알아차리지 않는데 그 첫 번째 그 나중 몇 가지의 도미노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난다 그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알겠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나중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쓰러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난 거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뭐라고?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라고? 첫 번째 도미노가 문제라는 거야 주요 문제라는 거야 이 첫 번째 도미노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문장 맨 끝에 파란색 형광펜 the first dominobut the problem 파란색 형광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 the first dominob is the cause 이게 뭐라고?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고 주요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도미노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치? 자 그래서 거기 아래다가 써놔라 만약에 주제 문제가 나오면 이게 주제 문제가 나왔다 증상의 주요 원인이 바로 첫 번째 사소한 불균형이다 이게 주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주제가 나올 수 있어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first dominobut the problem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연쇄성 이렇게 뭔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는 이런 연쇄적인 반응의 결과로써 증상이 나온다라는 이런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오답소거 하면 이 두 개가 두 개가 다 보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알겠지? 그러면 오답소거를 하면서 나는 솔직히 얘에 가 난 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솔직히 왜냐면 문장 절반 이상부터 전부 다 한 3분의 2에 해당되는 지문의 내용이 얘거든 난 얘로 가겠지만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로 가셔도 된다고 알겠지? 얘가 보기에 없으면 얘로 가세요 알겠지? 근데 first라는 단어를 안 쓰고 initial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 알아 두셔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1번 보세요 자 1번 여러분 여기서만 begin을 자동사로 쓴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begin with가 하나의 동사거든 begin with 알겠죠? 자 여기서만 자동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beginning이야 여기 어렵지? 이런 것들을 외우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보면 another 있을 거야 4번 another 이거 other 쓰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자 왜요? another은 뒤에 플러스 단수 other은 뒤에 플러스 복수 아니면은 뭐 지금 단수 복수의 명사가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가 쓰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자 5번의 위치엑스 절대 위치 쓰지 말라 그랬지 모르면 다시 한번 기억해라 all 부정 대명사 all은 부정 대명사야 부정 대명사가 뭐야?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야 everything something처럼 everything something 내가 위치 쓰지 말라 그랬지 이것처럼 all도 부정 대명사이기 때문에 위치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l 앞에서 끊고 all에다가 is 자 별표 주의 자 all은 부정 대명사라고 했어 everything도 모든 것이라는 복수의 뜻이지만 부정 대명사라서 단수 취급하잖아 그건 똑같아 all도 단수 취급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knocking 하면 안 돼요 왜? 부정 대명사를 보호로서 취할 땐 추상적이기 때문에 투 부정사예요 부정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 명사는 투 부정사밖에 못해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 조금 어렵고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the last 밑줄 last best only 이런 수식을 받는 명사를 투 부정사가 꾸밀 때 무조건 투 만 돼 last best 이런 것들이 one을 꾸민다 그럼 무조건 투 부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 폴이야 왜 투 폴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11번 보세요 it's not until nemo 그 다음에 that nemo 자 걷다 써 그 that 있지 이거는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돼 아무것도 대체가 안 돼 이거는 it is not until a that b야 이 that은 바꿀 수가 없다 what도 안 되고 위치도 안 되고 where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게 학교 선생님이 it is not until a that b를 not until a 도치 b로 b를 가르쳐 주셨다 100% 서술형이야 100% 그래서 내가 이거 서술형 문제도 냈었지 not until을 활용해서 문두에 놓고 도치시켜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냈었지 그치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대로도 문장 배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ot until을 도치로도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가르쳐 줬다면 안 가르쳐 줘도 아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12번에 appear 이거 동사자리인데 뭐 appearing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that이 접속사기 때문에 동사는 나와요 알겠죠 요정도 문법 어려워 이거 알겠어 자 다음 보세요 자 다음 41, 42 봅시다 자 일단 세 번째 줄 봐봐 자 세 번째 줄 보면 it oversimplifies 부터 statistics까지 빨간색 형광펜 다 쳐봐 자 일단 여러분 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 기억나지 여러분 평균 수명에 대한 세 번째 줄 at best 오른쪽에 it oversimplifies 부터 statistics까지 빨간색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자 우리 시대는 뭐하다 운이 좋다 자 조상들은 35살까지만 살아도 운이 좋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불운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 그건 뭐한 거다 복잡한 이슈를 너무 과 뭐라고 뭐야 oversimplify가 뭐야 과학에 단순한 거다 이거지 그렇지 과학에 너무 단순한 거야 그거 통계를 잘못 표현한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맞지 자 왜 빨간색 한지 이해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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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왼쪽 보세요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average life expectancy 노란색 형광펜 자 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과거의 평균 수명을 수명이 왜곡됐다는 거지 그 오른쪽에 가보면 왜 왜곡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의 핵심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life 그 오른쪽 life expectancy birth 빨간색 형광펜 이걸 이해하셔야 되잖아 맞지 엄밀히 그건 태어날 때 평균 수명이다 이거야 태어날 때 수명 아니 태어날 때 수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 그 아래 서술을 해주잖아 unhaunful statistic 거기 있다가 빨간색 형광펜 이거 태어날 때부터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유용한 통계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determinant부터 오른쪽에 mortality rate까지 빨간색 형광펜 아니 태어날 때의 평균 수명의 결정인자가 굉장히 그 아이의 죽을 그 중요한 결정인자는 아이의 죽음 비율이라는 거지 아이의 치사율이라는 거야 이해 됐어요? 알겠지? 근데 그게 극도로 어떻게 해? 그 아래 스퀴즈부터 다운 월드까지 빨간색 형광펜 스퀴즈부터 빨리 오른쪽에 다운 월드까지 빨간색 하라고 자 이해 돼요 안 돼요? 애새끼들이 그 태어날 때의 수명의 결정인자 주요 결정 요소가 아이의 죽음 죽는 비율이잖아 맞지? 근데 그 아이의 죽는 비율 때문에 통계 자체가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그거를 훨씬 더 밑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서른다섯 살로 누군가가 0살에 죽었다는 건 또 다른 누군가는 뭐하단 얘기다 70살까지 살았단 얘기다 맞아? 맞지? 평균이 35니까 근데 옛날 조상들은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이 죽었을 확률이 높아나자 높잖아 근데 어렸을 때 엄청나게 죽었다는 거 아니야 태어나자마자 너무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조상들은 이 죽음만큼 조상들은 70살까지 다 살았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그걸로 봤을 때 그걸로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왜곡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쪽 오른쪽 끝에 봐 For every child that died 부터 그 안에 To be 70까지 빨간색 형광펜 여기 중요하지 그치 For every child 부터 To be 70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됐어요? 그래서 뭘 의미해요? 그것은 35살이 의미하는 게 35살 돼서 인생 절정기에 뒤졌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아이 한 명 당 한 명 당 그치? 유아 때 죽은 아이 한 명 당 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For every child 그때 기억나? 그치 다 기억나지? 그 죽은 아이 한 명 당 한 명이 70세까지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거다 여기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잖아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세요 Deeply flood 왜 이 빨간색 형광펜 핵심 박아주지 이거 잘못된 통계야 그 얘기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저자는 유아 때 죽은 거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논리야 알겠지? 그거 포함시키면 안 된다 알겠어요? 자 오케이 업법 봅시다 자 일단 하우 보세요 2번 보세요 자 2번 보면은 R 오른쪽에 점 럭킬리에다가 날려 자 하우는 형용사를 데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부사도 데려가지만 자 얘는 지금 럭킬리 이 무슨 자리? 무슨 자리? 어? 뭐라고? 주격보호 자리잖아 목적을 하고 있냐 지금 근데? 아닌가? 어? 아니 이거 목적을 하고 뭐가? 목적이 뭐예요? 뭐가? RD요? RD가 목적을 보아냐고? 미쳤냐? 아니 비동사가 지금 몇 형식이야 거기 거기 뭐 어디 하는 거야? R 오른쪽에 점 찍으라고 했잖아 그 R 뒷자리가 무슨 자리야? 저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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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가 몇 형식이에요 비동사가 몇 형식이야 그 이 형식 뒤에 무슨 자리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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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진짜 죽여 뒤질래 지금 시험 코앞이야 정신 차려 목적어 자리라고 하면 럭킬리가 아니라 럭키가 와야지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보어 럭킬리지 SC 죽여 보어니까 부사가 못 와서 럭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별표 주의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위치 보세요 자 위치 보면은 앞에 선행사를 보고 얘가 관계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뒷문장의 완전성을 보는 겁니다 Vaccination S Keep V O Us 목적어 O 내가 아까 얘기했지 Living O C 거기에다 써 Living 자동사 이거 자동사라서 PP 안 돼 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지 Find 목적어 ING PP 내가 그래서 이거 fam 어떻게 하라고 했어 Make Keep Fine Consider Live Get 기억났나? Make Keep Fine Consider Live Get 지금 Keep이 나왔지 아까랑 문제가 똑같다고 목적어 다음에 목적협 보호자리라서 분사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Living이 되는 거야 알겠어? PP도 돼 근데 지금 자동사라서 ING를 취한 것 뿐이야 PP도 돼요 알았어? 야 이해 되냐 안 되냐 진짜 되지? 야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어법을 틀리고 오면 진짜 미친 놈이야 공부 진짜 졸라 안 한다는 거야 다 가르쳐주는데 알겠어? 자 그러면 어쨌든 목적어 목적형 보호까지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위치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굳이 위치를 뭐 외호로 바꾸느니 뭐 인위치로 바꾸느니 아니면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됐으세요 됐이 가장 만능이니까 알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데들리 있지? 데들리는 것 다 써 치명적인 이란 뜻이야 형용사는 맞아 이거 부사 아니야 치명적인 이란 형용사 근데 지금 여기 치명적인 게 아니라 급사하다 라고 해서 죽다가 돼야 되잖아 그럼 데드가 되는 거야 데들리와 데드가 둘 다 형용사야 졸라 특이하잖아 알겠어?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 7번 8번 8번 보세요 야 8번 선행사 있어 없어? 없지? 또 went to on에 선생님 온 뒤에 목적은 지금 온 뒤에 목적은 없으니까 선생님 완 맞네요 이지라라면 뒤진다 진짜 as time goes on이 하나의 수거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뒤에는 완전한 거예요 뒤에는 알겠어? conditions S Improved V 이거 자동사 이거 자동사 모르면 또 틀려 아 졸라 어렵다 이런 거 외워야 돼 Improved 자동사 그냥 아니 그냥 그 상황이 향상됐다 야 상황이 향상시킬 수 있어? 안 되잖아 상황은 향상된 거잖아 그러니까 자동사로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분장은 완전하기 때문에 됐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런 거는 반드시 막 포스트잇 붙여놓고 막 시험 전날에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별표 치고 주의 써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거 별표 주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nd so world length 자 so 갖다 써 도치 so do I so can I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래 이런 거잖아 그래서 world V length S 수일치 문제 같지만 이건 사실 대동사 문제였어요 자 그러니까 얘는 것다 deed가 되겠지 deed 자 얘가 받고 있는 건 improved입니다 앞에 있는 improved 알겠지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돼 어려웠지 않아 상황이 향상이 됐고 사람들의 삶의 수명 연장도 향상이 됐다 이렇게 가는 거 맞아 해석이 맞잖아 그러면 world 받을 수 있는 지금 동사가 없어 맞잖아 world이 지금 대동사로 받을 수 있는 비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deed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13번에 in부터 past 괄호 쳐봐 그것 다 써 부사고 부사고는 문장 요소에서 균신 같은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애야 그냥 이 새끼 없다 쳐봐 얘 없다 치면 위치 월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러면 위치가 무슨 관계대명사가 됩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잖아 그러면 위치가 뭘 받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면 휴먼즈니까 지금 아 잠깐만 놓친 거 같아 자 지금 얘 주어가 아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rate가지 mortality rate 맞아요 맞지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mortality rate에 스위치해서 what이 아니라 was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세요 자 15번 별표 두 개 주의 자 이거 휴먼즈 아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처럼 mortality rate처럼 앞에 있는 명사로 스위치하면 바로 끝나네요 이러다가 뒤진다고 알겠죠 자 휴먼즈의 수위치하면 r이 맞지 그러나 이건 휴먼즈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 야 인간이 35살이니 말이 돼 인간이 35살이 아니라 maximum life expectancy 비출 그 위치에다 집어넣어 최대 기대 수명이 35살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기대 수명의 expectancy가 단수잖아 그러니까 r이 아니라 is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보면은 18번 보세요 18번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other 다음엔 복수 another 다음엔 단수 근데 person이란 단수 그러면 another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많이 관계대명사나 관계대명사 되는 거야 알겠어 flood 이거 형용사야 결함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 됐지 남겨 하나만 더 하고 쉰다 6개씩 끊을 거야 6개씩 6개 하고 10분 쉬고 6개 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블링크 노란색 형광펜 블링크만 봐도 여러분 내용 떠올립니까 안 떠올립니까 떠올리지 자 그러면 블링크는 뭐가 관련있다 두려 두려움과 관련있잖아 그 아래쪽 오른쪽에 measurement of fear 파란색 형광펜 자 눈꺼풀을 깜빡이는 이 속도 눈을 깜빡이는 속도는 두려움의 척도다 자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에 치화와 드립은 꺼지고 자 어쨌든 이게 진화론적으로 굉장히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야 그 아래아래 minimize 부터 프레데터까지 파란색 형광펜 자 우리가 왜 눈을 빨리 깜빡여요 두려움이 있을 때 포식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minimize 들어가는 거 맞죠 내가 maximize 쓰지 말라 그랬잖아 그쵸 자 그 아래아래쪽 보세요 keep the eyes open as much as possible 파란색 형광펜 가능한 한 많이 눈을 뜨고 있으려는 시도 속에서 그러니까 가능한 한 눈을 많이 뜨고 있어야 자기가 생존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시도로 그 오른쪽에 the eye is involuntarily speed up 노란색 형광펜 눈꺼풀은 속도를 올린다 자 됐죠 포식자를 최대한 많은 시간 보기 위해서 눈꺼풀의 속도를 올림으로써 최대한 많이 뜨려고 하는 거다 자 그 아래 feel about something 파란색 형광펜 자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껴 자 위에까지는 동물의 예시 맞아요 이거 플로우 기억나지 동물 부연이고 아래는 인간 부연이었잖아 우리도 라고 들어가잖아 그게 인간도야 인간도 뭔가를 두려움을 느낄 때 자 그 아래 데이부터 퀵클리까지 노란색 형광펜 자 치와와처럼 그들은 더 빠르게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자 됐죠 야 이거는 그냥 어떻게 기억하면 돼 주제 그래서 눈꺼풀을 깜빡이는 속도 그게 두려움의 척도다 그 다음에 동물 이야기 인간 이야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다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 자 됐지 4번 봐 4번 보면 타임 있지 그럼 웬니 뭐가 돼 웬니 뭐가 돼 뭐가 되냐고 관계 야 너네 둘은 몰라 알아 몰라 아니 알아 몰라 아니 좀 얘기를 해요 니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데 지금 또 선생님이 니 아는 사람 몰랐을 거 아니야 아니 시간이라는 선행사 뒤에 웬니 뭐가 할 때가 아니라 관계 부사에요 이게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꾸미는 거라고 했잖아 뒤에서 완전한 문장을 받고 그러면은 이거 학교 선생님이 웬니를 갖다가 위치로 바꿀 거라고 알겠어 그럼 또 병신같이 타임이니까 웬 이렇게 찍어라 병신같이 선행사를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얘는 뒤가 불안전하고 완전하고 하니까 얘는 뒤는 완전 불안전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위S CV 프레네틀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러니까 관계 부사 웬니 맞는 거야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웬 대신에 이니치를 썼어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관계 부사 이니치 동격대 다 되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6번 5번 보세요 자 여러분 5번 별표 주의 어 여러분 어 Fear하고 Unanimal 사이에 뭐 생략됐습니까 못간대 대시 생략된 거 맞아 또 병신같이 헤매고 있어라 진짜로 어 명사 뒤에 주어동사잖아 아직도 익숙치 않아 Fear이란 명사 뒤에 Animal is잖아 그럼 거꾸면 목간대 대시 생략됐지 그러면 지금 목간대 대시 있기 때문에 지금 뒤에는 뭐가 어디가 비어있어야 돼 목적어가 비어있어야 되는데 Experience 틀을 해버리면 뒤가 완전해져 불완전해져 완전해져 버리지 그러면은 목적어가 있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 ing를 붙이면 돼요 Experience 그럼 목적어가 있어야 되게 돼버리잖아 능동이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PP는 수동 I 엔진 능동 능동은 목적어가 있다 수동은 목적어가 없다 이거잖아 알겠지 언제까지 병신같이 생각 한번 안해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맨날 선생님 해설해줄 때마다 뭐지 무슨 말이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단 한 번도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안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라 공부는 공부 늦차 얘기하지마 밑빠진 독에 물 부으면 안돼 내가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지금 2년 동안 데리고 오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부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면 안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희망이 없어져 희망이 없어져 어떻게든 쌓아간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 알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야 니네가 한번 얘기해 봐 밑빠진 독에 물을 안 붓는 방법은 뭘까 밑을 막아야 돼 어? 밑을 막아야 돼 밑을 막는 게 뭐냐고 어떻게 하면 밑을 막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밑을 막을 수 있어 복습을 하셔야 돼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복습 하세요 자 거기 봐 야 킵 몇 형식? 잘가시기 5형식 하 킵을 4형식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니? 어? 킵이 5형식이지? 뒤에 뭘 취하는 애로 내가 가르쳐 줬어? 내가 아까 얘기 안 했니? Make it fine 컨셉 이렇게 아니 나는 진짜 황당한 게 뭐냐면 와 모르는데 안 적어 모르는데 지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거지 니들이 아는 거니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시험 문제 졸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Make it fine 컨셉 리부겟 목적어 다음에 아 내가 안 썼다고 안 써? 아 니네 시험이잖아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야 적극적으로 좀 주체적으로 좀 해 그러니까 아까 안 쓰니까 안 보이잖아 킵은 5형식이 아까 썼으면 보였을걸? 어? 킵 5형식이지 V O D I 목적어 O 오픈니 O C 아니 내가 형형 삼오는 자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픈니가 틀리는 거야 알겠지? 또 해석으로 병신같이 감으로 풀고 있어요 진짜 병신들은 어법이야 어법은 논리야 알겠지? 자 이퀄링 V 자 이퀄스 자 됐죠? 자 주어동사 어 이퀄스 이퀄이 사실 형용사인데 자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는 거 자 됐습니까? 지금 8시니까 8시 5분까지 알겠지? 자 일단 그 뒤에 24번부터 보자 또 6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좀 쉬고 나머지 6개 하면서 끊을게 자 일단 24번에 일단 프리마켓에 대한 거 프리마켓 노란색 형광펜 자 일단 자유시장에 대한 얘기 기억나지? 그치?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티드 피플 파란색 형광펜 자 일단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라는 부분이 사실 중요해 근데 얘보다 그 세 번째 줄에 파워풀 솔루션부터 그 아래 바이런스까지 파란색 형광펜 강력한 해결책이었다 뭐에? 그 인간의 전통적인 약점인 폭력에 이게 핵심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폭력을 줄였다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왜 자유시장이 폭력을 줄였는지에 대한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아래 가보시면 그 아래 아래 보면 트레이드 버스 will be gained 파란색 형광펜 자 사람이 두 나라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해 첫 번째는 뭘 해? 거래를 해 두 번째는 전쟁을 해 근데 거래를 전쟁을 하면 둘이 어떻게 되고? 손실을 하고 그 다음에 둘 다 거래를 하면 이득이 돼 자 그래서 그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다? The logic behind부터 그 아래 It's nations까지 아니다 The logic behind부터 오른쪽에 유러피안 유니언까지 파란색 형광펜 이게 뭐다? 바로 EU의 연합 유럽연합의 설립 뒤에 논리다 얘기했잖아 그치? 설립의 목적이고 자 그러면은 유럽연합의 설립 논리가 뭐냐? 설립 이면의 논리가 그 아래 보면 Lock together The destinies of its nations 파란색 형광펜 그 둘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렸다는 거 알겠지?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근데 여기 뒤에 문장이 사실 진짜 어려웠지 그치? 그 오른쪽 보세요 They would have an overwhelming interest not to wage war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뒤에 In such a way 대부분 그 뒤에 부분들 있지 그 뒤에 부분은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압도적인 어떤 인테레스트가 뭐였니? 이해관계였지 그런 뭔가 압도하는 그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갖는 그런 방식으로 근데 뭐하지 않도록?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뭐했던 것처럼? As they had done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뭘 그랬던 것처럼 자 그들이 엄청난 어떤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건 전쟁을 치렀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도록 이해 엄청난 그 저항할 수 없는 이해관계 거기 파란색 형광펜 오버웰르밍인 인테레스트가 의미하는 게 뭐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버렸다는 거야 서로 거래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자 이해 됐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봅시다 자 1번에 왜 이 추상명사 보고서 동격된 이러지 마시고 거기 they could 보이지? 아 이거 별표 주의 자 뒤에 다 비어있지만 이게 생략돼서 비어있는 거지 불안전한 문장이라서 비어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could liberate 뭐 이런 식으로 liberate people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생략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안전한 게 아니라 완전한 거기 때문에 위치는 동격에 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미치를 쓰셔도 되고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위치는 동격된 이미치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 보면은 so 자 so 보면은 이거 by 동그라미 자 by 있으면 무조건 수동 가 알겠지? was seen 우리가 정리한 자동사가 아니면 그냥 수동 가세요 알겠지? 자 근데 자 지금 by부터 그 아래 monteskic까지 가로 과로 치면 거기다 써 부사구 이 by 부사구가 없다고 쳐보자 이 by 부사구가 없다고 치면 as가 왜 나오는지 알겠지? was seen as was seen as 우리 뭘 알고 있어? c a as b를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c a as b가 수동태로 치면 was seen as 그래서 뭐뭐로 뭐뭐로 여겨지다 라고 되잖아 그래서 as 아래다 쓰세요 o c 자 이것만 잘 주의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에 의해서 시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겨졌다 자 그래서 폭력의 해결책으로서 여겨졌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봐 how 보세요 자 how 보면은 대가 위치 자 얘는 way 이거 how way 뒤에 how 절대 쓰시면 안 돼 본격 that을 쓰든지 전차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니치를 쓰든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had it done 있지 어 6번에 had it done 자 이거 지금 they had it done 이잖아 자 이거는 그들이 했던 그대로 전쟁은 거래를 하기 전에 일으킨 거 맞아 맞지 그러면 기준 시점인 거래 전에 일어난 거니까 헤드 pp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다음 가봅시다 자 다음 기준점 편향 앙콜 바이어스 노란색 형광펜 자 앙콜 바이어스 기준점 편향이 뭐다 그 뒤에 있는 the cognitive error부터 그 아래 arriving later까지 빨간색 형광펜 빨간색 형광펜 자 이 기준점 편향이라는 것은 이거야 자 이걸 잘 읽으셔야 돼 자 뭡니까 인지 오류야 내가 너가 저지르는 인지 오류 자 그런데 뭐해 give more way to 이게 뭐라고 했어 뜻이 give more way to 뭐뭐에 더 비중을 두다 라고 했지 그치 어느 정보의 비중을 둬 얼라이빙 앞에서 끊고 꾸며 자 처음 그 상황에 대해서 도착한 정보 처음 도착한 정보 이게 세 글자로 뭡니까 이게 세 글자로 뭐였어 아니 이 세 글자로 뭐였어 아래서 나오는 게 첫인상이잖아 첫인상 알겠어 첫인상 아니야 그 상황의 첫인상 이해돼 자 그거에 더 비중을 두면서 오류를 범하는 게 바로 기준점 편향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됐고 자 그 아래 아래 보세요 그 아래 아래 보면은 Form on Anchor 거기 빨간색 형광펜 자 일단 만약에 일단 처음 너에게 데이터가 들어왔지 지금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이거 해석돼 어떤 데이터가 너에게 처음 들어온 처음에 제공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해석되잖아 그러면 처음 들어온 이 데이터는 뭐가 된다는 거야 기준점을 형성한다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Form on Anchor에다가 빨간색 형광펜 친 거고 그게 뭐하다 오른쪽에 챌린징부터 그 아래 앙컬까지 빨간색 형광펜 바꾸기 어렵다는 거야 그게 바꾸기가 힘들다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자 그 아래 보면 whatever부터 그 아래 patient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이제 환자 환자 분류 환자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그치 자 그러면서 선생님 빨간색 친 거 잘 해석을 해봐야 돼 자 whatever the first impression you developed 자 여기서 whatever이 선생님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했던 거 기억나 복합관계 형용사 그래서 어떤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해석 어떻게 해 뒤에부터 하라고 했지 네가 발전시킨 네가 형성한 어떤 첫인상 첫인상이든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 네가 형성한 누구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너가 형성한 어떤 첫인상이든지 thanks to influence all subsequent provider subsequent가 뭐였어요 subsequent가 뭐야 뒤 이후은 뒤 이후 그 이후 이거잖아 뒤 이후의 프로바이더는 뭐였어 뭐 예비진료자였지 그치 뭐 뭐랬지 뭐 예비진료자 아무튼 그런 뜻이 있었잖아 그 환자를 보는 그 이후의 이후의 의료 제공자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됐지 아니 그러니까 첫인상이 그 환자에 대한 첫인상을 차트에다가 쓸 거 아니야 그 차트에다가 쓴 첫인상이 뭐하다 그 환자를 다음에 보는 그 진료자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이게 기준점 편향 아니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턱 턱에 대한 턱의 아픔이 어디까지 내려가 가슴까지 내려가잖아 그치 자 그런데 그걸 잘못 진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 12번의 크리에이트부터 그 아래 트리트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뭐합니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낸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어떤 상당한 차이를 이야기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낸다 자 이해 됩니까 됐죠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업법 봅시다 자 2번 보세요 2번은 얼라이빙 앞에서 끊고 끄며 자 얼라이브 자동사다 자동사기 때문에 얘는 ING야 됐죠 자 그 오른쪽에 가보면 compare ring 있을거야 자 오른쪽에 점 compare a to b야 목적어가 없지 그러면 이리로 가세요 이거 분사 구문이야 뭐뭇과 비교해서 compared 자 됐죠 그 다음에 however 보세요 자 however 보면은 지금 데이터 거기다 써 명사 자 명사가 뒤에 그 앞이 복합관계사가 명사인 데이터를 수식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거 맞아 however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야 그럼 형용사의 whatever를 써줘야 돼 이렇게 구분하는거야 뒤에 품사를 품사가 나왔잖아 그 품사가 명사니까 복합관계 형용사의 whatever 됐죠 자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 whatever data is presented to you first 뭐 너에게 처음 제시된 어떤 데이터든지 이렇게 가는거야 알겠어요 이거 해석 꼭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너가 상황을 봤을 때 너에게 처음 제시된 어떤 데이터든지 기준점을 형성한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이 동그라미 가 s 가 주어 투 알털 그것 다 진 s 그러니까 투 부정사가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진주어인 바꾸는 것을 어렵게 해 아니면 지가 어려워 어렵게 하지 그러니까 챌린징이 되는거야 알겠어요 이런 논리들을 알고 쓰시라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6번 보면은 that 보면은 어 지금 콘마디에 that은 안되지 그치 그럼 뭘 쓸거냐 근데 자 whatever부터 오른쪽에 patient 대가로 그 다음에 whatever 부분 s 자 이 부분 주어입니다 tens v 투 부정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지 그치 주어동사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that은 어 일단 위치는 안되지 그치 위치는 안되고 where이나 in each이나 이런걸 써주셔야 돼 알겠죠 아 시간은 아니잖아 그치 야 대부분 관계 부사는 where를 써요 알겠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8번 보면은 scene 앞에서 끊고 꾸며 자 얘는 지금 프로바이더스를 보니까 얘는 분사야 분사 부분이니까 that patience 자 거기 목적어 목적어 있으면 scene 우리가 정리한 어떤 자동사가 아니면 충분히 자동사가 아니면 목적어 의미로 풉니다 자 그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봐봐 presenting 있지 그치 presenting 자 이거는 어 이거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동사로 나타난 이란 뜻이야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 목적 없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presented 이러면 안돼 이거 현재 분사가 맞아요 알았지 그러니까 자동사 목록에 넣어놓으세요 알겠지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보면 whatever data is presented 라고 나왔지 이때는 또 타동사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타동사 언젠 타동사 언젠 자동사고 하니까 그냥 얘는 지금 present present presenting은 나타난 알겠지 오케이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포스트잇 붙여놓고 왜 해야 된다 자 됐어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자 12번의 v 자 이 동사의 주어가 difference is s 자 이 주어 동사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동사 자리 걷다 써 ing x 자 differences라는 주어 자리의 동사 이거 잘 맞춰주셔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create 정답 자 그 다음에 13번 trea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지금 목적 없으니까 are treated 아니면 환자는 치료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are treated 이렇게 가시든지 알겠지 자 오케이 어 법이 상당히 조금 중요한 게 많다 자 그 다음 30번 보세요 30번 보면은 자 retain valuable pieces of information 노란색 형광펜 자 일단 가치 있는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게 이 글의 소재야 가치 있는 정보를 유지를 해야 우리가 기억이 그거에 대한 기억을 안 잃을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가치 있는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our brain부터 그 아래 controlled까지 파란색 형광펜 자 뇌가 뭐한다 목표되고 조절되는 그런 방식으로 잊어버린다고 이게 핵심이야 알겠지 까먹는다고 뇌가 까먹는다 자 그러면 그 뇌가 까먹는 게 도대체 뭘까 자 그 3번 문장 보세요 3번 자 those additional details 자 위에서 어떤 예시가 나왔어 지금 학교에서 학교에서 뭐 하지 그 크레파스나 펜슬을 그 필통에다가 집어넣잖아 이거는 중요한 정보야 세부적인 정보야 이게 중요한 정보야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세부적인 거지 거기 나왔잖아 뭐라고 어디가 주목할 만한 이미지 아니 너 머릿속에 두 가지에 주목할 만한 이미지를 아마도 가질 건데 얘가 지금 이 주목할 만한 이미지긴 한데 이건 구체적인 그 뒤에 봐봐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것 중에 구체적인 어떤 것의 정도다 라고 얘기하잖아 구체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those additional details 라고 나오지 이거는 추가적인 세부 정보라고 세부사항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아니 이건 세부사항이야 그러니까 이 세부사항을 어떻게 해 이 세부사항을 어떤 세부사항이야 that are apparently unimportant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치 않은 세부사항이잖아 중요치 않은 그 필통에 아니 필통에다가 크레파스 넣고 연필을 넣는 게 왜 중요한 사항이야 중요하지 않지 그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추가적인 디테일들을 적극적으로 뇌로부터 지워진다 라고 하잖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레용이나 펜슬은 중요치 않은 정보여 뇌가 지워버리니까 이해 돼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 그 아래 보세요 not consider 부터 그 오른쪽에 details까지 파란색 형광펜 뭐를 가치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모든 디테일들을 기억하는 것을 가치있다고 여겨 안여겨 여기지 않잖아 이해 됐어 not consider 이니까 이해 됐어요 세부적인 것을 기억하는 건 가치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는 거야 뇌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가치있는 정보만 남기려고 알겠어요 자 그 오른쪽에 가보세요 convey the 메인 메시지 노란색 형광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렇지 주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하려고 그 모든 세부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워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7번 문장 가보세요 자 내가 서프레스부터 그 아래 메모리까지 파란색 형광펜 자 뭐를 뭐를 억압시켜버려 영역을 억압시켜버려 Responsible for 앞에서 끊고 꾸며 자 사소한 어떤 기억 내용물들 있지 사소한 기억 내용물 이런게 세부사항이잖아 근데 뭐하는 경향이 있는 대답에서 끊고 꾸며 주요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그치 주요 메모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이런 사소한 어떤 기억 메모리를 책임지고 있는 영역은 억압시켜버린다고 알겠어요 서프레스 됐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은 Minor Details Vanish 파란색 형광펜 여러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막 지운다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쓰잖아 그치 자 이해 됐어요 위에서는 뭐 Delete를 쓰고 그 아래에서는 서프레스를 쓰고 여긴 Vanish를 쓰고 이런 똑같은 단어들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자 됐습니까 자 그 오른쪽에 가보면 왜 사소한 디테일들을 지웁니까 오른쪽에 Sharpen 부터 Past 까지 노란색 형광펜 중요한 과거의 메시지를 뭐 하려고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지 세부적인 것은 사라지게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1번에 4us 4동그라미 자 의미상 주어지 자 의미상 주어기 때문에 빙은 2B가 되는 겁니다 2B 알겠죠 자 의미상 주어 4 나오면 무조건 2부정사 가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Consider VO 자 O형식이지 이 동그라미 자 감옥 Valuable 거기 OC 2부터 Details 대가로 여기 진목 여러분 이 2 감옥 진목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지 서수령이나 어법으로 반드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우거나 아니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자 됐죠 그래서 이 2 감옥 진목 지금 선생님은 목적격 보호인 Valuable L를 지금 문제로 냈지만 진짜 목적어인 2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어 이거 ING 쓰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부정사만 감옥 진목을 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2 Remember 거다 써 ING X 문제는 안 냈지만 이 시 감옥 적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됐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Vanish 있을 거야 Vanish 자동사 자 사소한 세부 사항들은 사라진다 맞죠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가보면 Despite라고 되어 있는데 This S Intern 서비스 V 자 주어동사 나왔기 때문에 Despite는 도우로 됩니다 도우 자 됐습니까 자 오케이 넘겨 자 그 다음 봐 자 테이스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봐봐 테이스 프리퍼런시스 거기다가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자 이건 맛선호도에 관한 이야기야 맛선호도는 뭐하다 맛선호도 뭐하다 선천적이다 하드 와이어드 파란색 형광펜 자 이거는 여기부터 사실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부터 보셔야 돼 그 위에 뭐라고 나와 특정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는 누가 필요로 하는 요소와 같다 선조가 필요한 요소와 같다라는 거 맞아 맞지 그러니까 동물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를 맛은 맛선호도라고 봤고 그 맛선호도가 선조가 필요한 것과 같다는 거니까 선조가 맛선호를 했다는 거니까 선조가 필요한다는 것이 지금의 내가 선호라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선천적이라는 얘기 아니야 이 논리를 아셔야 된다고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 봐 빨리 빨리 과감하게 손 들어 안 그러면 너네가 이해해야 돼 다 알고 있어 자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아 그러니까 맛선호도라는 것은 조상들의 맛선호도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맛선호도가 같다 라고 하니까 이건 선천적인 거지 조상께 내려온 거니까 자 됐죠 그러면 맛선호도가 왜 이게 선천적인가에 대한 예시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나트륨 갑니다 자 5번 문장 가보세요 이볼브드부터 그 아래 소듐까지 파란색 형광펜 자 지금 봤더니 척추 동물이 왜 그렇게 소금을 나트륨을 많이 필요로 하냐를 봤어 그러면 얘가 왜 그렇게 소금을 좋아하냐 나트륨을 좋아하냐를 보려면 어딜 가면 돼 얘 과거로 가면 되지 근데 얘 과거에 무척추 동물을 보니까 얘 어디에서 진화한 애야 바다에서 진화한 애지 그러니까 지금 뭐에 의존해 바다에서 흔한 요소들 인그리디언츠 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세포들을 진화시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아 맞잖아 그러니까 나트륨과 같은 게 옛날 때 엄청나게 필요한 바다에서 진화했던 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이 많이 필요한 나트륨을 채워야 되지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하면 채워져 어떻게 하면 채워져 많이 먹으면 돼 맞지 그 아래 50 times more plant material 파란색 형광펜 50배 더 먹으면 되잖아 그치 평소 식물이 제공하는 거에 50배를 먹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1g의 나트륨 1g을 식물이 야 나트륨 1g을 식물이 제공하면은 식물을 50개 먹으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다른 나트륨의 원천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거기 파란색 형광펜 seek out other sources of sodium 파란색 형광펜 야 생각 없이 또 진짜 병신같이 문줄만 추고 있어라 알겠어 정신을 차리고 계속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해줄 때 그걸 외우셔야 돼 바로 알겠어 내용의 흐름을 외우라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은 시간 아깝게 왜 여기 있어 알겠지 자 그래서 나트륨의 다른 원천을 찾아야 된다 자 근데 도와주는 게 있어 뭐가 도와줘 맛 수용기가 도와주잖아 맞지 맛 수용기가 안 도와주면은 계속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형광펜 The salt taste receptor reverse 파란색 형광펜 알겠어요 맛 수용기가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 그치 자 이것 때문에 그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가 보상을 해주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문법 가보자 자 일단 두 번째 문장 봐봐 what부터 needed 대가로 쳐봐 what부터 needed 자 일단 what 뒤에는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되지 자 그런데 지금 what needed 라고 하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what needed 라고 쓰면 완전하냐고 불완전하냐고 완전해 버리잖아 그러면 뭘 해야 돼 불완전하게 하려면 what을 지워버리면 되잖아 needed라는 타동사만 남겨버린 needed 오른쪽에 점 목적어가 없이 되니까 그러면 what이 되는 거지 이해 돼요? 아니면 수동 능동으로 보시든지 아니면 needed 오른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은 안된다 이렇게 보시든지 알겠어요 몰랐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거기 dead 있지 야 that, that 이상하다고 that이 틀렸다 이지를 하려면 안돼요 자 거기 that부터 needs까지 대가로 쳐 자 needed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럼 불완전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what이 돼야 된다고 그 오른쪽에 있는 that 애니멀의 that은 뭐야 이거는 지시 형용사라고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 알겠어요 자 그래서 that 애니멀 자 그런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랫줄 오른쪽 가보면 dead 있을거야 dead of mamers의 이 death은 뭔데 또 얘는 뭐야 이 death은 뭐야 짓이 대명사라고 그건 짓이 대명사니까 수를 봐야 되잖아 이 death이 받고 있는게 뭐야 바디즈 맞아요 바디즈 바디즈 맞지 그 바디즈를 받으니까 복수니까 death이 아니라 도우즈가 된다고 돼요 아 돼요 안 돼요 이거 해석해가지고 찾아내야 돼 바디즈인지 알겠어 자 5번 가보세요 5번에 이볼브 자동사에요 자동사 자 됐지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9번 보세요 자 9번 보면은 콧마담에 pp있어 자 이거 뭐다 분사 구문이야 sort 목적어 5 목적어 있지 seeking out이 되는거야 아니 선생님 sort 뒤에 out이 있으니까 sort 뒤에 목적어가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목적어가 없는게 아니라 겉다 써 seek out 겉다 동사 9 이 자체가 동사야 seek out 찾아다니다 이게 동사야 그러면 목적어가 sort 목적어 5 목적어 있는거에요 알겠지 seek out을 하나의 동사 9로 보세요 자 그래서 ing 맞다 그 얘기야 자 32번 보세요 여러분 직감 기억나 안나 직감 기억나지 자 거기 것 instinctive 노란색 형광펜 노란색 형광펜 자 그 다음에 inner feeling 빨간색 형광펜 자 그 오른쪽에 secret interior voice 빨간색 형광펜 자 직감은 내부에서 오는 목소리다 아니다 아니다 맞잖아 내부에서 오는 목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다 그 아래 perception of 부터 around us 까지 파랑색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여기 외우라고 했잖아 이거 외우라고 했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인식이다 자 됐죠 자 근데 이 인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래 아래 비주얼 매칭 게임 파랑색 형광펜 이걸 어떤 시각적으로 매칭 시키는 그 게임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요 맞지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순서를 잘 봐 그 아래 보세요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파랑색 형광펜 자 그들 앞에 상황이 먼저 놓였어 맞지 자 상황이 놓였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매치 it부터 그 아래 뱅크까지 파랑색 형광펜 자 그것을 과거의 경험의 바다와 매칭 시키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아니 상황이 놓였어 그 다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과거에 우리가 저장해 놨었던 지식 뱅크에다가 저장해 놨었던 그 과거 경험의 바다와 매칭 시키잖아 맞지 맞지 자 그 다음 어떻게 해 어사인부터 미닝부터 오른쪽에 댐까지 파랑색 형광펜 그리고서는 우리 앞에 있는 정보에 대한 의미를 붙이는 거 맞아 의미를 부여하는 거 맞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 그 아랫줄 sends a signal to the gut 파랑색 형광펜 창자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그리고 창자에서 우리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엄밀히 창자에서 오는 건 아니다 아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매칭 비주얼 매칭 게임이 진행된 거잖아 그래서 화살표로 연결해 화살표로 연결 자 일단 상황을 봤다 그거를 그것을 정보의 바다와 매칭 시킨다 거기로 화살표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한다 정보에 화살표 그리고선 창자에 보낸다 화살표 이 과정이야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자 됐지 자 오케이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 아 그 밑에 거기 형광펜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s 파랑색 형광펜 인지적 처리 과정 인지적 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파랑색 형광펜 그것 다 야 두번째 줄에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랑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이건 무조건 외우고 가야 된다 알았지 그냥 빈칸으로 뚫려 있을 수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죠 그 과정 그 가운데 있는 과정도 반드시 알아두긴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특히 자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자 something은 형용사가 어디에 있어요 something은 형용사가 어디에 있어 뒤에 있지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 자리야 끊고 꾸며 something을 수식하는 형용사 그러니까 visible이 되는 거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세요 5번 think of which these moment 목적어 o 그 다음에 as 부분 o c 목적어 for think of a as b as b 부분이 목적어 for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밑에서 두 번째 줄 가봐 7번 보세요 7번 자 7번에 콧마 뒤에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근데 이건 겉을 받는 거기 때문에 has 스위치까지 잘 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 마지막 8번 한번 9번 한번 가봐 자 9번 가보면은 야 이제 이거 별표 주의 근데 이거 진짜 꼭 주의하라 그랬지 그치 그치 이게 주어가 deserve feeling이 아니에요 맞지 deserve feeling부터 그 아래 스터머까지 소가로 버터플라이즈부터 feel까지 소가로 자 이 병렬이 두 개 걸렸다고 지금 됐어 그러니까 그 명치로부터 얻은 느낌 이게 직감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라 긴장감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런 어떤 직감과 어떤 긴장감 이 둘 다를 얘기하니까 is가 아니라 아리라고 알겠죠 그 둘 다가 뭐하다 인지적 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그래서 인지처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야 됐죠 다음 넘어가 몇 개 남았냐 산 둘 이것까지 하면 여섯 개지 그치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 쉬고 나머지 마지막 여섯 개 한다 자 산 기억나왔나 야 이제부터는 최근에 한 거야 맞지 최근에 한 거잖아 자 거기 첫 번째 줄 보세요 마운틴스 노란색 형광펜 마운틴스 노란색 형광펜 자 산이 일단 소재고 플레이어 휴지 롤 인 부터 모이스처 까지 파란색 형광펜 별표 두 개 암기 근데 이 문장 중요하니까 암기하라고 했었지 그치 산이 수분의 흐름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다 맞죠 별표 두 개 암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산과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보자 자 네 번째 줄 가봐 네 번째 줄 가보면 더 코스트 레인지 마운틴스 노란색 형광펜 자 이거 산 맞아요 맨 처음엔 코스트 레인지 산을 가게 되지 자 그랬을 때 그 아래 쿨 파란색 형광펜 물이 식어버리지 이게 수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 한 거야 그 오른쪽에 프레이스피테이션 파란색 형광펜 이런 프레이스피테이션이 뜻이 뭐라고 했어 강수라고 했잖아 아직도 단어 모르면 이거 미친놈이야 진짜 내신 이게 코앞인데 강수라고 했지 그러면 여러분 비가 밑으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바람 안에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수분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 강수라는 것은 맞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수분이 빠져 나가는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파란색 형광펜 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 가보시면 Lost a great deal of moisture 파란색 형광펜 자 많은 양의 수분이 없어진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코스트 레인지 마운틴스에 대한 얘기야 그 아래 보면은 시에라 네바다 마운틴 에어 레인지지 노란색 형광펜 자 두 번째 산맥이 나오지 자 이건 네바다 산맥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 갔을 때 그 아래 보면은 fall out of the air 거기 파란색 형광펜 자 어떤 공기 중으로부터 수분이 떨어져 나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상향층 갈 때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러면서 그 오른쪽 끝에 가봐 dry 파란색 형광펜 자 결국에는 이제 어 거기가 뭐였지 하측면이었지 하측면 그거 뭐라고 했지 어 평 뭐라고 풍화측 아 풍화측 맞아 풍화측 그니까 바람이 내려가는 측면 그치 그 풍화측 부분은 어떻게 된다 건조해진다 됐어요 그 아래 보면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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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형광펜 결국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된다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네네도 알고 있을 거야 자 그 뒤에 가보면 산 두 가지를 통과하면서 수분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잘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까 됐죠 자 봅시다 3번 보세요 자 3번 가보면은 일단 moves가 동사라고 봤잖아 그 아래 보면 has 있을 거야 has v 자 이미 동사가 나왔지 has라는 동사가 나왔으면은 일단 moves에는 동사가 안 돼요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얘는 꾸며야 되는 분사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moves 앞에서 끊고 꾸며 has 앞에서 끊어 자 그래서 moves를 mov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목적 없는데요 이거 자동사야 알겠지 자동사 그러니까 무조건 moving 됐죠 자동사 정리 잘 해놔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의 위치는 앞 문장을 받아요 앞에 명사를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켜지기 시작한다 그 시켜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이제 뭐 하게 돼 강수를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cause가 아니라 causes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ing 됩니까 안됩니까 되지 ing도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의 remaining 자 이거 자동사야 그래서 ing만 돼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자 7번에 가보면 네바다 s is v desert sc 주어동사 주격부 다 있고 선행사는 없지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death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오케이 요정도 자 좀만 쉬고 그 다음에 34번부터 이렇게 해서 6개 끝내자 9시에 수업합니다 6개지 그치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수업하면서 니네들 집중력이 떨어지는게 확 느껴졌어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집중 잘하시고 이제 마지막 6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집중 잘해가지고 끝까지 집중해서 그냥 선생님 막 필기하라는거 그냥 생각없이 따라오는 생각없이 따라오는게 제일 최악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돼 알겠어요 네 한번 봅시다 어 자 보자 자 이제 34번 보자 자 일단 마켓 마인드셋 있지 노란색 형광펜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맨 언더마인 인스티투션 빨간색 형광펜 자 이거 기억나지 그치? 시장적인 마인드셋이 뭐 그 어떤 관습을 내가 이거 트랜스포맨 원래 변형시키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로 가려고 분위기를 마이너스로 가려고 변질시키다 언더마이닝 훼손시키다 이렇게 하락을 했었지 그치 그래서 어떤 관습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킨다 그 아래에 이제 쉬운 내용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니네들 어때 내용이 확 다 떠오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플로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딱 봐가지고 아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라고 하는 건 플로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안 떠오르는 애들 있잖아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많은 애들 근데 그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을 외우셔야 된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개로써 막 하나하나가 중요한 요소들인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 알았죠 자 이런 것들은 쉽잖아 자 그래서 자 시장적 마인드가 뭐야 그 아래쪽 오른쪽 끝에 가봐 find parents who alive to late pick up their children 노란색 형광펜 자 그 아이를 갖다가 픽업하려고 도착하는 부모들한테 뭘 매겨 뭘 매겨 벌금을 매겨 버렸지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시장적 마인드 세트를 부모들에게 심어준 거잖아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가보면 the entire 시나리오부터 그 오른쪽에 market one 까지 빨간색 형광펜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전체 시나리오가 사회적인 계약에서 시장적 계약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치 변화가 돼 버렸다고 여러분 사회적인 계약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약속이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시장적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 벌금이라고 했지 그치 자 이런 걸로 마인드가 바뀌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they were paying 부터 그 아래 price 까지 아 아니다 day 부터 hours 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이제 부모들이 뭐라고 생각해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에 대한 값을 치렀다 라고 생각하잖아 맞죠 그 오른쪽에 some parents 부터 price 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부모들이 내 값을 치렀다 내가 worth the price 값을 치르다 라고 했다고 했지 자 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늦게 도착하는 비율이 increased 빨간색 형광펜 증가했다고 자 됐죠 자 그 아래 보시면 근데 더 주목할만한 건 뭐다 벌금을 멈췄음에도 abandon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remained at the high level 빨간색 형광펜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늦게 오는 비율이 알겠어요 알겠죠 자 오케이 이런 것들은 쉬워 솔직히 내가 지금 빨간색 침 부분만 잘 읽고 해석하고 외우고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미쳤어 새끼 기계적으로 반응하네 근데 니네 그렇게라도 대답 좀 해라 새끼들 대답도 안 하고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 줄 하우부터 인스티튜션까지 대가로 여기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하우가 인스티튜션까지 가는 거 그러면 one vivid example s is v 이렇게 수일치가 된다고 그리고 사례라는 것은 주어져요 주어 자기가 줘요 주어져요 주어지지 아니에요 바이동그라미 바이보고 수동 가시면 되잖아 맞죠 자 3번에 decide to 기억합니다 decide 목적으로 투부정사만 자 여러분 5번에 위치 됩니까 안됩니까 이거 뭐예요 뭐예요 동격대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this s discourage v 덴 목적어 o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잖아 그러니까 호프라는 추성명서를 보충해 주는 동격의 됐이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discourage a from ing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discourage a from ing 뜻이 뭡니까 아닌지 하는 걸 막다 doing so 가 받는 건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막을 거라는 이걸 막을 거라는 그러면 doing so 가 뭐예요 지각 아니지 지각하는 거지 지각하는 걸 막아줄 거라는 바램에서잖아 어떻어 얼라이빙 레이트 자 됐어 해픈 무슨 동사라고 해픈 무슨 동사라고 해픈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 형용사가 형용사 글트 가 강사 명사야 명사지 어떻게 구분하라고 했어 긴 것 짧은 것 알겠지 한 번에 소수만 그렇게 했다 소수만 그렇게 하는 걸 확실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건 뭔데 아니 의미하는 게 뭐냐고 두소가 일찍 오는 거라니까 소수만 일찍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 alive, good, early가 돼 그럼 나 같으면 어떻게 내겠어 서수령으로 그 위에 있는 두잉소랑 그 아래 있는 두소랑 밑줄 친 다음에 이거 의미하는 거 쓰라고 할 거야 나 같으면 알겠어? 그리고 또 병신같이 두잉소는 alive, late 이렇게 병신같이 쓰지 말고 두잉소니까 alive, late라고 쓰셔야 되고 두소가 아니라 이거는 대동사니까 시제 일치시켜서 디드소였잖아 디드소니까 alive, good, early가 돼 alive, good, early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 맞지? 이런 것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별표 두개 두잉소랑 디드소가 뭘 받고 있는지 그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형태에 맞게 쓰고 오셔야 돼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paid 있지 이거 pain 이거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사로 쓰였다기보다 이게 pay for 아무튼 자동사라고 아무튼 그냥 외우세요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는데 이런 게 섞여서 나오는데 어떻게 해 자 됐죠? 15번에 it을 it이 받고 있는 거 앞문장이다 앞문장을 받을 때 it으로 받아요 알겠지?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에 have reached가 아니라 had reached had reached had reached 기준은 remained 더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전에 벌금을 내는 동안에 도달했었지 벌금 내는데 도달했던 게 더 과거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had reached가 되는 거야 과거보다 더 과거 알겠죠? had reached에 쓰세요 더 과거 기준보다 더 과거 알겠죠? 자 넘겨 자 다음 자 브리티시와 프렌치 대조한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지? 프렌치 빨간색 프렌치 거버먼트 아 아니다 브리티시 빨간색 프렌치 거버먼트 파랑색 대체 왜 빨간색 파랑색 한지 알겠지? 대조지만 영국이 병신 같은 거 맞아? 맞지? 그치? 자 일단 프랑스는 뭐에다가 책임을 줘요? 좋은 음식에 대한 누구한테 책임을 줘? 생산자 오른쪽에 프로듀서스 빨간색 형광펜 자 그러면 생산자에게 책임을 주니까 이 정부 같은 경우는 폴리스 파랑색 파랑색이다 파랑색 프로듀서스 파랑색 폴리스 파랑색 감시하지 활동들을 그 오른쪽에 퍼니시 파랑색 처벌하지 됐죠? 생산자를 감시하고 처벌하잖아 자 그러니까 그 아래 아래줄 보면 인디비주얼 컨수머스 빨간색 형광펜 자 이제 뭘로? 바이컨트레스트 걷다 써라 대조의 접속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은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 개인 소비자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인디비주얼 컨수머스 빨간색 형광펜 했지 자 그러면 얘네가 개인 소비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유가 뭐야? Unfair부터 money까지 빨간색 형광펜 이유가 뭐다? 그래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가게 주인이 하는 걸 방해하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간섭하지 말하는 게 영국 정부의 논리야 알겠죠? 그러니까 간섭하는 게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아래 아래줄 This machine was부터 그 아래 allowed 이까지 빨간색 형광펜 내용은 다 알지 자 머쏘는 뭐하는 기계로 뭐하는 기계로 총알 만드는 기계였잖아 대답을 좀 하려고 해 필기는 필기대로 하고 총알을 만드는 기계로 자 뭐로부터 치커리로부터 뭘 만들었어? 가짜 콩을 만들었지 자 그러면 그 가짜 콩을 만든 거는 사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그 디스 머신 보세요 자 이 기계는 뭐할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스윈들링 사기 칠려는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지 하지만 정부가 승인했다 라고 나오잖아 맞습니까? 맞죠? 자 그 아래 보세요 브리시티시 시스템 오브 가버먼트부터 그 아래 스윈들러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정부의 영국 시스템은 자 이거 별표하라고 했지 주의 월 웨이티드 어겐스트 이게 뭐라고 했어? 비중을 두다 알겠지? 근데 어겐스트니까 소비자의 비중을 두기보다 인 페이버 오브 사기꾼에 더 우호적으로 비중을 둔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어겐스트는 반대고 인 페이버 오브는 유리하게 그러니까 얘 유리한 거잖아 우호적으로 맞아요?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진짜 알겠어요? 자 그래서 빨간색 형광펜 자 됐죠? 자 일단 2번 보세요 자 2번에 레이드 있지 자 이거 레이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지? 맞아? 네 틀리지? 레이지 레이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진짜 알겠어? 뒤에 일단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지 왜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자동사의 과거형은 라이인데 자동사는 라이잖아 라이의 과거는 레이에요 타동사가 나오면 레이잖아 레이의 과거가 레이드야 알겠어? 이거 헷갈리고 있으면 시험장 가서도 헷갈리고 병신같이 시험지에다가 시발이라고 써놓고서 외울 걸 이지랄하고 후회하고 있어라 진짜 병신같이 알겠어? 자 그러니까 진짜 좀 확실하게 아는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세요 자 5번 가보면 라이트 있지 거기다 써 추상명사 자 추상명사는 레이킹 앞에서 끊고 꾸며 추상명사는 뭐가 수식? 투부정사 수식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자 10번에 would never have been 자 would have pp 수동태 잘 알아두시고 라이센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수동태 쓰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wait도 마찬가지야 목적어가 없으니까 was waited 자동사는 지금 다 모아놨잖아 그치?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다음 보면 해양생태계 기억나왔나? 저번에 수업한 거잖아 그치? 자 이제 기억이 완전히 새록새록 날 거야 자 일단 두 번째 줄에 The Resilience of Other Spaces 파란색 현관펜 자 다른 종에 대해 우리가 일단 지구가 뭐 할 거다 운명이 다 했다 자 라고 보다 보니까 그 다른 종의 회복에 대한 연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지 자 어쨌든 다른 종이 회복을 한다 있다 회복력이 있다 없다 회복력이 있다 그 오른쪽에 Climate Driven Disturbance 빨간색 현관펜 자 일단은 왜 빨간색 했어? 기후가 이끄는 교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자 기후 변화가 이끄는 교란이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그 아래 Coastal Marine Ecosystem 노란색 현관펜 얘가 소재야 해양 생태계가 소재야 이 해양 생태계가 영향을 받지 기후 변화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위험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거기 9번 아래째 줄 봐봐 아래 보면은 Remarkable Resilience to Acute Climate Events 파란색 현관펜 자 놀랄만한 극심한 기후 사건 기후 사건이 뭐라고? 기후 사건이 뭐라고? 아니 기후 사건이 뭐야? 기후 변화 아니야 지구 온난화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극심한 기후 변화에 놀랄만한 회복력이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그 아래 보세요 90% 오브 라이브 코랄 was lost 빨간색 현관펜 자 90% 뒤졌어 안 뒤졌어? 뒤졌지? 자 오른쪽 끝에 코랄 블리칭 빨간색 현관펜 자 이걸 뭐라고 불렀다? 과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산호 백화 백화가 뭐라고 그랬어? 생기를 다 잃어버린 거야 흰색깔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다 뒤진 줄 알았어 그 오른쪽에 44%부터 years까지 파란색 현관펜 코랄 그 산호의 44%가 다 회복돼 버렸잖아 맞지? 물론 90%가 죽었지만 44%가 산 거면 절반은 죽은 건 맞지 그런데 회복을 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알아둬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밀러리가 첨가라고 했죠 첨가 자 두 번째 예식합니다 캘프 포레스트가 오른쪽에 인크리즈 빨간색 현관펜 자 엘리뉴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했어요 안 했어요? 상승했지 해머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 강타 그래서 강타 받은 그 숲이 어떻게 됐다? recovered within 5 years 파란색 현관펜 5년 안에 회복이 돼버렸다고 맞습니까? 자 이걸 리루어 봤을 때 자 그 아래 브라이스팟이라는 게 뭐냐? ecosystem persist 거기 파란 아니 그 오른쪽에 major climate impact 빨간색 기후의 영향이지 주요 기후의 영향 이걸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는 기후 변화 기후에 대한 건 답 기후 변화야 그 기후 변화에 in the face of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in the face of 외우라고 했다 이거 수거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자 기후의 영향에 어 뭐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태계는 persist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지속되다 지속되다가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 유지하다 회복하다 리커버리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회복했으니까 생태계가 지속되는 거라고 이해 됐습니까? 파란색 했어? ecosystem persist 파란색 됐죠? 그래서 이런 브라이트 스팟을 연구함으로써 이제 어떤 전략이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회복력을 길릴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세요 자 2번에 내가 톨드 몇 형식? 4형식 그러면 수동 취해줬으니까 IO 꺼지고 여기는 무슨 자리? DO 자리야 DO 자리 그러면 직접 목적어 자리야 여기가 이렇다고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자 플래넷 S 이즈브이 둠드 SC 주어동사 주격보 자 그러면 완벽하니까 얘는 왓이 아니라 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몬스트레이티드는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 위에 register V 자 이미 동사가 나왔잖아 기억하지 못할 거다 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데몬스트레이티드라는 동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분사야 분사면 무슨 문제? 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Resilience 목적어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ing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아 8번 보세요 자 8번 보면 디테일이 동사로 쓰였다는 거 굉장히 독특하지 우리 아까 세부사항으로서 명사로 썼는데 여기서는 동사야 근데 동사지만 접속사 as에다 쓰세요 접속사 그럼 접속사면 동사를 막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주어가 있어야 동사를 쓰지 그러면은 동사를 쓰기 위해서 뭘 써야 될까?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되잖아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으로 만들면 되잖아 근데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뭐 없지? 아니 우리 자동사 목록에 디테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은 목적어 없으니까 디테일이 드 이렇게 가시라고요 이해 됐지? 접속사 플러스 분사 구문이다 분사 구문은 태의 문제다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PP 알겠어? 자 그 오른쪽 가 자 오른쪽에 위치 봐 자 에코 시스템스 그 아래 S 쇼 부위 리살런스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지 그러면 where that 이니치 셋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고 기계가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복습을 하고 외워야 돼 알았지? 반드시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자 12번 보면은 콜이 몇 형식? 5형식 콜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의 명사잖아 콜은 특징이 뭐다 명사가 몇 개 와야 된다 두 개 근데 산호백화라는 명사가 한 개밖에 안 왔지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콜 오른쪽 했죠 그러면 뒤에가 목적어 없으니 불안전하다 그러면 됐이 아니라 왓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콜이라는 동사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얘는 목적어가 두 개 온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머드 앞에서 끊고 꾸면 바위 있으면 PP 가세요 무조건 지금 예외가 없었어 그 오른쪽에 레커벌드 끊고 부위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그 왼쪽에 있는 인크리지스 이거 품사 뭐라고 했어 명사라고 했다 엘리뉴에 의한 수온 상승 이라고 했어 알겠지? 이거 명사야 그러면 얘가 동사로 가면 리커벌드가 남아버리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15번 보세요 자 15번 보면 펄시스트 자동사 이거 자동사인지 모르면 외열 못 가 알겠어? 자동사인 줄 알아야 아 목적어가 없어도 완벽하구나 그럼 외열 갈 수 있어 알겠지? 자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됐으세요 왓 의문형용사 왓 의문형용사 자리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외우지 않으면 안 돼 선행사 없지 뒷문장 완전하지 아 그러면 됐이잖아 안 된다고 왜? 뜻이 있어 어떤이라고 어떤 경영 전략이 최소하도록 도와줄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잖아 이해돼요? 이거 문법으로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대과와 풀듯이 풀면은 이거 끝나 알겠죠? 오케이? 자 됐어 그래서 주의하시고 별표 주의 클라이미틱이 명사예요? 어디? 클라이미틱이 명사가 아니라 임팩트가 명사지 기후의 기후의 영향인데 그냥 기후 영향으로 그냥 한국말로 쉽게 바꾼 거고 오케이? 자 38번 보세요 자 브라이티니스 오브 사운드 노란색 형광편지세요 자 어떤 소리의 밝기 사람들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세번째 쪽 오른쪽 끝에 가봐 People like brightness 빨간색 형광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거 좋은 거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 물론 좋은 거긴 한데 그게 그 오른쪽 형광펜 Makes the sound subjectively louder 빨간색 형광펜 주관적으로 더 크게 들려서 사람들이 좋아해 밝은 음악을 이해돼요? 야 똑같은 데시벨일 때 발라드 들을 때랑 클럽 음악 들을 때랑 뭐가 더 크게 들릴까? 클럽 음악이 더 크게 들리겠지 밝은 노래니까 자 그런데 그 아래 아래줄 보면 오른쪽에 Add some higher frequencies 빨간색 형광펜 자 그러면서 이제 음향 기사 이야기 나오는 거 맞아? 음향 기사가 누구한테 음악을 들려줘? 녹음한 사람이지 녹음한 뮤지션한테 음악을 들려줘 그런데 지금 내가 빨간색 침범은 뭘 의미해? 더 높은 주파수를 더해서 들려준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밝기를 높였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면 이 질문 완전히 잘 알고 있는 거지 밝기를 높였다는 거야 왜? 아까 맨 위에서 얘기했잖아 높은 주파수가 밝은 음악은 높은 주파수의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 아래 뮤지션부터 그 아래 Much Better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뮤지션들은 즉시 뭐 했다? 그 트랙을 더 좋아하게 됐지 근데 그 오른쪽에 히트가 나오지 Short Lived Effect 빨간색 형광펜 아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효과다 이건 일시적 효과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지 Short Lived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뭐하다는 걸 알게 될 거다 Find부터 Brightly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나치게 밝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밝은 음악이 쉽게 뭐하게 된다? 질린다 그렇지 질린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파란색 Wise부터 Brightness까지 파란색 형광펜 어떻게 해라? 지나치게 높은 밝기로 그 곡을 다시 둘려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알겠죠? 지나치게 높은 밝기로 곡을 들려주지 않는 게 현명하다 그 아래 보세요 Less brightness Service is music better 파란색 형광펜 여기만 할게 자 뭐다? 덜 밝은 음악이 결국엔 더 좋은 음악이라는 거 이게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뮤지션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왜 없어? 사실 야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업을 딱 하자마자 애들의 성적이 오르길 원하지 사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잖아 처음에는 딱 좋을 수 있어도 그게 장기적으로 내 성적으로 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니네가 실력이 오른 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처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맞아?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밝은 음악이 사실 뮤지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와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하고 싶잖아 맞지? 그러니까 밝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뮤지션 이 음향 기사가 그 뮤지션한테 설득시키는 게 시간이 어떻게 된다? 너무 오래 걸린다 맞죠?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밝은 음악 먼저 틀어주지 말고 애초에 너무 밝은 음악을 틀어주지 마라 그게 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해 됩니까? 안됩니까? 되지? 자 2번 봐봐 자 2번 콧마디에 왓 올 수 있어요? 있다고? 어? 있다고? 있다고? 콧마디에 왓이 어떻게 와 덫 왓이 둘 다 한대요 덫 왓이 아 이 새끼들 콧마디에 너무 덫만 훈련시켰나? 왓 둘 다 안돼 둘 다 콧마디에 알겠어? 아니 앞에 무언가를 수식할 때 만약에 지금 이거 본문이 위치잖아 위치인데 이 자리에 만약에 왓을 썼어 그러면 무조건 틀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4번 보세요 컴패링 이거 분사 구문 아까 했지? 뭐뭐가 비교해서 아니 목적 없는 거 목적어쩜 목적 없으니까 pp로 가세요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자 위치 r 자 이 위치는 이것처럼 이게 콤마 위치니까 계속적 용법이잖아 그 계속적 용법의 r 위치 이 위치는 앞문장을 받는다고 그 앞문장이 r이 아니라 ease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자 8번에 보면은 일단 어 술치 아니 술치 문제이기도 하면서 지금 that just has 이니까 이거 that은 뭘 받죠? 뮤지션을 받지 그러니까 뮤지션 has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맞아? 맞지? 그런데 그 뒤에 this track 목적어 목적어 있는 거 보여? 목적어 있으니까 수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고 자 12번에 별표 주의 내가 convince 얘기했지 convince는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목적어의 유무로 보는 거야 뮤지션 io that do io do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능동 됐습니까? 이 정도 조심하시고 39번 보세요 자 마지막 장이야 힘내 별거 없어 자 plants grown in the dark 빨간색 형광펜 자 이건 대족을 맞아? 맞지? 자 어둠 속에서 자란 식물 그 아래 plants dead grown in the light 노란색 형광펜 밝은 곳에서 자란 식물 이 두 가지의 대조지 그 아래 아래쪽을 보면 limit the amount of energy부터 그 아래 in the dark 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일단 어둠 속에서 자란 어둠 속에서 자란 식물들 어때요? 에너지를 어떻게 해? 야 그러니까 뭐야 야 완전히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기관에 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한시킵니다 리미트 그래서 알아두라고 그랬지 자 그리고 뭐하기 시작해? 뭐에 에너지를 써? 줄기연장 줄기연장이잖아 그치 줄기연장 이해돼요?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initiate부터 그 아래 darkness까지 빨간색 형광펜 자 그 묘목의 줄기를 연장시키기 시작한다 됐죠? 왜?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나아가기 위해서 프로펠 이거 익스펠이라고 비교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봐보세요 reduce 부터 elongation 노란색 형광펜 자 에너지의 양을 줄인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full light 부분입니다 자 거기다 써 문장 위치 여기서 이제 문장이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다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밝은 곳으로 가는 시작점 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묘목은 밝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줄기연장 연장으로 가는 에너지는 어떻게 할까? 줄여 증가시켜 줄여야 되지 그치? 어디다 갔을까? 입 확장 뿌리 확대 맞지? 입 확대 뿌리 연장 그치? 익스팬딩부터 그 아래 시스템스까지 노란색 형광펜 야 이거는 진짜 순수하게 대조야 알겠지? 아까 브리티쉬랑 프렌치는 진짜 브리티쉬가 병신인 거고 얘는 진짜 대조야 같은 빨간색이긴 하지만 자 그런데 위에 대조만 시켰을 뿐 선생님이 파란색은 아껴놨지 자 왜 그랬을까 페노티픽 플라스틱시티 이거 칠라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페노티픽이 뭐예요? 표현형 표현형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모양 그치 모양 그 다음에 플라스틱시티 이거 뭐라고 했어? 유연성 유연성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아니 유연성이 뭐라고 그랬어? 표현형이 뭐다? 모양 그 다음에 유연성은 뭐라고 했어? 변화 변화 모양을 변화시키는 거다 라고 했잖아 내가 플로우에 거기다 써놨잖아 어? 뭐라고? 본문에서도 적응성 그러니까 내가 적응성이 유연성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시티를 플랫서블리티 이거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적응성과 유연성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적응성 유연성은 뭐다? 변화 그러니까 모양을 변화시킨 거다 모양 변화 왜 시켰어? 또 시딜링 어댑츠부터 그 아래 프로세스까지 파란색 형광펜 각각의 환경에 따라 적응하려고 어둠이면 어둠 빛이면 빛 거기에 따라 적응하려고 어떻게 함으로써 형태를 형태와 심진대사와 생화학적인 과정을 바꾸므로써 그 각계 별개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얘를 변화시킨 거다 알겠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 제일 중요해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은 알면 안 되지 사실 이 대조되는 거 잘 보셔야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마지막 기억나? 기억나? 1가격 2번 봐봐 2번 보면은 그로운 보여? 이거 ing 근데 그 아래부터 다 그로운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해요 같은 플랜츠 묘목을 수식하는 같은 플랜츠를 수식하는데 2번은 그로운이고 5번은 그로운이고 5번은 그로운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쉽게 외우려면 어떻게 해? 39번은 그로운이 39번은 그로운이 되는 거야 지시대명사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로운이 꾸미고 있잖아 형용사가 꾸미고 있으면 명사란 얘기야 그러면 지시대명사 되신 거지 플랜츠 도우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거 문제가 잘못됐어 고잉이 자동사잖아 그러니까 고잉 맞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답을 안 고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 자 알겠죠? 그래서 이건 고잉이 맞아요 자동사니까 ing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12번 보세요 자 12번 보면 비다이렉티드2 있지? 그 다이렉티드2의 2가 전치사다 얘로 변하다 이게 투구정사 아니에요 익스팬드가 아니라 익스팬딩이 됐잖아 그럼 전치사에 동명사를 썼다는 얘기하면 자 그래서 엔드 세모 그럼 디벨롭스가 아니라 디벨롭핑이 돼야지 익스팬딩에 그 병렬이 걸리니까 됐죠? 그 정도 그 아래 보면 어댑트2 있을 거야 이 2도 컨디션이라는 명사를 받잖아 그러면 어댑트2의 2가 전치사라는 거야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받았기 때문에 어댑트는 자동사가 되는 거야 목적을 안 받았지 어댑트 자동사 도우가 어디야? 도우가 어디? 뭐가?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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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디냐? 어? 내가 지금 뭘 얘기한 거야? 도우 도우 있다 야 내가 그거 어디서 얘기한 거냐? 어디서 얘기한 거야?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이거 아니야 잘못 본 것 같아 대신 뭐 그게 아니라 어? 답이 뭔 세계야? 아니 지금 얘기한 거 말고 또 있겠지 지금 얘기한 거 말고 지금은 선생님이 핵심적인 것만 찝은 거고 내가 어려울 것만 알겠어? 자 40번 가봅시다 이게 답이 아마 4개일걸? 고잉이 맞지? 고잉이 맞기 때문에 나머지 틀린 거 하면 4개야 고잉은 맞아 알겠지? 자 40번 봅시다 여러분 40번 밀 가격 변화 기억나요? 안 나요? 뭐지? 자 가운데 줄 파머즈 보세요 이거는 위에 뭐 크게 중요한 거 없고 실험 과정은 니대로 읽어 그 다음에 중간 보면은 파머즈 우드 페이 엑스트라 if wet price were high 거기 빨간색 형광펜 자 농부들이 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그 선생님이 엑스트라 있지? 아 이거 어렵다 그 페이 별표 주의 별표 주의 엑스트라가 선생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추가 보상이라고 그랬지? 추가 보상 맞아요 안 맞아요? 목적이 있으면 페이 아니야? 어딨어? 엑스트라 디오 페이가 4형식이야 아이오에게 디오를 지불해 주다 주다야 주다 알겠지? 4형식 그래서 아이오가 없는 거야 페이 오른쪽에 점 비페이드야 겁나 어렵지? 이런 것들을 외우고 가라고 시험 전날에 보고 가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필기한 그 종이가 진짜 너희들의 어떤 동아줄 같은 거야 이거 잃어버리면 좋대 알겠지? 자 오케이 그래서 시험 전날 꼭 보고 가셔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야 근데 내가 이거 내용 안 했나? 아 아무튼 아니다 아니다 자 거기 파머 그래서 그 농부들은 추가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맞지? 가격이 오르면 추가 보상을 받을 거잖아 그치? 베이커부터 칩까지 노란색 형광펜 짓어요 이것도 대조야 대조 베이커는 밀 가격이 싸지면 보너스를 받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3번째 줄 The Farmers부터 그 아래 Would Lies까지 빨간색 형광펜 농부들은 농부들이 밀 가격이 오를 거라고 희망하고 예상했지 왜? 지들이 그걸로 이익을 받으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베이커부터 어퍼지까지 노란색 형광펜 정반대를 바라고 예상했지 그리고 내가 파란색을 왜 아껴놨을까 그 마지막 문장이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대일 랩부터 리즈닝까지 파란색 형광펜 그들의 희망이 추론에 영향을 끼치게 했다 사육동사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2번 보세요 폴드 몇 형식? 투부정사 취하면 몇 형식? 5형식 현대판 사육동사 목적으로 투부정사 취하거나 아니면 아이오 디오 자리에 명사절 대절 받는 거 자 그래서 디오가 대절입니다 알겠죠? 피플 선행사라고 해서 대시 아니야 아이오야 자 에스크 무슨 동사 현사 투부정사 맞고 그 오른쪽 보세요 왓 보이지? 선행사 없지? 그 뒤에 더 프라이스 우드 무브 넥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그 가격이 다음 어디로 움직일까? 지금 목적 없는데 무구가 자동사라고 했잖아 맞지? 자동사 그러면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그러면 왓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왜열이 돼요 왜열 알겠지? 여기 됐으면 안 돼 왜열 쓰셔야 돼 알겠지? 왜열이 얘는 뜻이 있는 어디에로 했잖아 어디에 아까 선생님이 whatever 데이터 했을 때 기억나? 아니 그니까 그 매니지먼트 있을 매니지먼트 그 기억나지? 어떤 이라고 해가지고 의문 형용사 what 했을 때 그렇게 뜻이 있는 의문사면 그거 death으로 거치면 안 돼 이거 지금 뜻이 있잖아 왜열이 어디로 갈 건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문제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했지? 주의 be paid DO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7번에 forecast랑 themselves랑 연결 equal 이거 itself 알겠지? forecast라는 예측과 스위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해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자 9번 보면은 렛이 사육동사 사육동사 DING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동사 원형 인플루언스 목적어 보고 인플루언스 트 쓰면 안 돼 목적어 아니 목적어 있는 거 보고 인플루언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깔끔하게 딱 끝냈어 자 여러분 너 영빈이 내일 그 애들 자료 안 주면 그 영상 못 본다 알았지? 내일 꼭 줘야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아 내신이 마무리 됐다 내신이 마무리 됐고 일단 뭐 마지막에 이제 니네들 금토에 이제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선생님 얼굴 보는 애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안 보는 애들도 있겠지 그치 일단 기말고사는 특성상 뭐가 많아 시험 범위가 많아 시험 범위가 근데 한백권에 비하면 사실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들 지금 기껏 해봤자 18 지문이잖아 외부 지문 한백주권은 40 지문이에요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 고3 되면은 수능 특강이 40 지문 정도 들어가게 될 거야 시험 범위로 이걸로 좌절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내신 있잖아 이번 내신 잘 보시고 잘 대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에 이제 학원에 공백이 생겨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물론 이제 와가지고 시험을 보긴 하지만 안 보는 애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영어를 안 보게 되잖아 한 번도 시험 전날을 보게 되면 진짜 다 까먹어 장담하는데 영어는 있잖아 규칙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야 계속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틈틈이 읽어야 되는 거야 틈틈이 알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틈틈이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잘 대비하셔가지고 지문을 읽어야 된다 얘들아 지문을 한국말 하지 마시고 알겠어? 그래서 5,6과 잘 대비됐는지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목요일날 니네 시험 보잖아 목요일날 누가 시험지 가져올래? 현준이가 가져와 왜? 야 아까 갖고 온 민서가 갖고 왔나 항상? 어 그럼 민서가 가져와 근데 일찍 가져와야 돼 선생님 빨리 분석해야 되니까 알겠지? 자 이렇게 그래서 말도 안 끝나는데 진짜 여러분 자 내신하고 태어날 사람 손들어봐 솔직하게 손들어봐 자 이제 내신이 끝나고 나면 고3 겨울방학이야 맞지? 고3 겨울방학인데 윈터 간다 뭐 기숙사 간다 지랄하지 마세요 알겠지? 거기 가면 모든 학생들의 피드백이 뭐냐 내 진짜 상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고3들이 지금 똑같은 과도기를 겪고 있어 그런데 가잖아 공부하는 양은 많을 수 있어도 거기 가면 아침 8시부터 3시까지 듣기 싫은 수업 다 들어야 돼 듣기 싫은 수업 걔네들 있잖아 강의를 전라 못해요 그래서 맨날 애들이 거기 기숙학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강의를 너무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날리고 왔다는 거야 8시부터 3시까지 그 이후에 자유시간 주는 거거든 그럼 드립 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관리형 독서실을 끊어 관리형 독서실을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독서실을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거야 알겠지? 상업적으로 듣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할 거야 수능 대비하는데 수능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약간 막연해 내신은 이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공부하는 거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공부한 부분이 수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훨씬 더 믿음의 영향이 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너희들한테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줄 텐데 겨울방학 이제 딱 시작하게 되면은 고3 마인드로 해가지고 수능 대비한다라는 마인드로 오세요 그리고 제발 뭐 내신 때 온다 제발 휴안 하지마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12월 달에 진행하는 독사발이 있어 잠깐 했었지 그치? 유형별 수업 그 유형별 수업이 사실 고3 니네들 선배들한테 가장 피드백이 좋았던 수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독사발이라는 수업이 유형별로 어떻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식들을 너희들한테 심어놓는 수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걸로 따지면은 땅을 파는 시기인 거야 기반을 쌓는 시기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공식적인 어떤 수업을 듣지 않고 나중에 와가지고 좀 뒤늦게 수능 대비하려고 막 휴원했다가 오거나 뭐 공부한다고 막 갔다가 오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딱 와서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질 못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 기숙사 그냥 하나 끊고 병신같은데 하지 말고 그냥 딱 진짜 이제는 딴 데 번복할 게 없어 내가 마음에 드는 과탐 선생님 내가 마음에 드는 수학 선생님 딱 정해놓고 그 사람 1년 커리 쭉 가는 거야 알겠지? 왔다 갔다 하면은 고3 진짜 망한다 알겠지? 한 선생님이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해줘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너희들이 듣기에는 진짜 뭐 상업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근데 선생님이 매년 하면서 이런 상업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야 맨날 와서 선생님 저 기숙학원 가 선생님 저 방학 동안은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와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그리고서 3월 모평 망하고 6월 모평 망하고 오는 새끼들도 있어 제발 그런 과오 범위하지 마세요 그냥 배운 선생님이 가르치는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이 점수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있을 수는 있지만 너네들이 영어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성장을 생각해봐 그렇게 읽을 수라도 있었고 아니면 어법을 분석할 수라도 있었어? 아니잖아 그치 그냥 있으면 뭐라도 된다 근데 괜히 뭐 생각 때문에 이 위로 갔다 저리 갔다 저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지랄병 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작년 선배 중에 60점 맞은 4명의 학생이 전부 다 80점 맞아서 2등급 맞은 거 이게 선생님이 수능에 대해서 너희 다 드시면 내가 그래서 현준이가 되겠지 현준이 정도에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무직한 마음이 있으면 무직한 성향이 있으면 난 80점 맞춰 알겠지? 근데 나머지는 진짜 열심히 좀 해야 될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 끝나고 12월 20일부터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가는 거다 딱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또 맞춰가지고 공지해 줄 테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잘 배우시고 수능 점수 잘 나오게 대비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시험 잘 보고 오시고 금토에 봅시다 시청해 주시옵소서 공지해 주시옵소서 구석